Q. 자신의 믿음은? 이거 앞에 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I can find any trust from him 그걸 읽어요 I have...신뢰? 신뢰가 뭐였죠? 참 어렵다 혹시 I have no trust about him broken trust 괜찮은 것 같아요 Trust broken I trust him 적게? 리스트 아니야 적게? 이건 진짜 어렵네 I broke I trust him 적게? less 전보다 I trust less than him less before 네? 잘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영장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trust broke 그죠? 깨진 거니까 물건이 깨진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우민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I'm losing faith in somebody 그에 있어서 faith나 trust를 lose 잃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게 더 원우민스러운 발상이었을텐데 그죠? 생각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거는 비교급을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내드린 퀴즈였거든요 그... 제가 그동안 느낀거는 한국인들이 비교급 중에서 less를 잘 못 쓰셔요 less 덜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가 반드시 less로 표현 되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텐데 만약에 less를 좀 연습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I trust him 그를 믿기는 믿는데 less than I used to 예전보다는 덜 믿는다 해서 좀 신뢰가 사실은 이건 한국말이 조금 고쳐야 돼 그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고치는게 더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깨졌다 lost의 개념보다는 거죠 어쨌든 이 영작은 아까 전에 I didn't know what I was getting into 와 더불어서 굉장히 어려운 영작이었던 것 같아요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 라고 할 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급 중에서 여러분 less than 구문을 잘 쓰면 영어 말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지는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어 씀씀이를 줄이겠다 이러면 꼭 줄이다 씀씀이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더라구요 근데 trying to spend less 이렇게 하면 영화가 쉬워지잖아요 어떠셔요 쉬워지죠 그냥 cut back on spending 이라는 아주 근사한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spend less 해버리면 한방에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는 비교급 less 를 앞으로 입에 붙여야 된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식 영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장에서 편집을 풀어보는 checking 문장에서 10 12 15 21 22